컨셉 아니에요? 진짜 주는거야? 네네 진짜 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거 안 필요해요? 안 필요하지 아 난 잘하니 이런 거 항상 운동했잖아 아 그렇지 형은 운동했었지 나 여기서 아 이거 훈육이 뭐야? 어 훈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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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챙겼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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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어디 가냐면 오늘 친한 형이 헬스장 PT샵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오픈식 겸 가서 선물 주려고 선물을 보여드릴까? 네 보여드릴까? 알았어 알았어 자 보여줄게요 선물을 여기 실어놨어요 안전하게 오늘따라 신이 나 보이는 만두인간 조금 이상하다 이 친구도 안전벨트를 해줘야 돼요 친한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 친구가 그 남산 터널 있죠? 남산 터널 남산 터널에 3명 이상 타면 무료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나 있으면 두 명 탔을 때도 친구 같은 자식인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형 이거 받고 형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받고 형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가자 친구야 안전벨트 풀르고 괜찮았지 그래도? 응 가자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나와 어우 다리도 길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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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박영호 씨 썩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. 이거 외로울 때 옆에서 앉아있어 주기도 하고 술법 따라 두고 팔도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합인 모자까지 갖고 와가지고 딱 레슬러 같잖아. 아 이거 진짜 가져온 거야? 네, 그 오픈 선물이에요. 이거 이렇게 넘어가지게도 하고 기술도 받아주고 되게 좋아요. 아 진짜 컨셉 아니고 진짜 주는 거야? 네, 진짜 드릴게요. 여기는 이런 거 안 필요해요? 안 필요하지. 아니 이걸로 어떤 운동을 하죠?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기술도 받아준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넘어갈 둥이도 하고 아 넘어갈 둥이도 하고? 네. 이렇게 해서 손싸움 연습도 하고 태블릿 넣어가는 것도 어딨어? 아니야, 잠깐 거기 등이야, 등이야. 아 등이에요? 등이야. 아 뒤로 하는 거 좋아해? 뒤로 하는 거 같아. 아 나도 잘하지 이런 거. 항상 운동했잖아. 아 그렇지, 아 형 눈도 했었지. 어, 아 여기서. 아니 우리 그렇지. 어 그렇지, 그렇지. 아 딱 잘 갚았네. 딱 있네, 이거. 이거. 아니, 이렇게. 만두인간의 친구 레슬링 인형, 숄더 프레스를 하고 있다. 완전 좋아. 고마워. 네. 근데 많이 썼나 보다. 중고야? 중고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저 더미가 있어가지고 대박 날 거예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거? 네. 쓸데 있을 거 같아. 쓸데 있을 거 같아. 아 예의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나도 이렇게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저런 거 좋아해? 좋아해, 진짜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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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알겠습니다. 볼 때마다 너 생각날 거 같아. 형이 원래 이상형이 어. 인형 같은 뇌가 들어가잖아. 정확하게 인형이에요, 그냥. 어떻게 형. 나는 저거. 그 단백질. 역시 헬창 박영호는 단백질이다.